저의 선택으로 따라가서 거기서 북한 땅을 밟게 된 거예요. 한 1분 정도 있었나요? 촬영이 끝나니까 위험하다, 빨리 돌아가야겠다. 그래서 강을 반쯤 건너오는데 제 코 프로듀서 미치가 Soldiers, 군인들이라고 중국에서 누군가 와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구해주겠지 싶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발로 차고 로라는 총 뒤로 머리를 맞아서 쓰러졌어요. 너는 반역자라고 그러시는데 그때부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. 반역자? 그러면 나는 처형내는구나. 너 잘 택해요. 저는 하나 잘 부탁한다. 딸 좀 잘 부탁한다.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만나러 갈 때가 한참 기다렸어요. 한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는 전혀 모르고 큰 문이 있었어요. 양쪽으로 열린 문이 문이 다 열리는데 뒤에 차 문이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일군요. 후방이 이렇게 딱 비춰지더라고요. 그런데 평소에 편안하신 얼굴도 저희를 쳐다보시면서 두 손을 벌려주셨어요. 어땠을까 해서 확 뛰어봐서 안겼죠. 처음으로 집이구나 나는 생각했어요. 내 편이구나. 안아주시면서 가지고 갔어요. 가지고 갔어요. 이렇게 하셨어요. 울 ней라 asked. 이렇게 하셨습니다. 이렇게 하셨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추천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rahe- delete. λα